8월달 여러 이슈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보험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엘사 재가급여 보험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8월달 여러가지 이슈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으뜸은 뭐냐면 바로 엘사생명의 재가급여 보험이에요. 자 절출산으로부터 지금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정말 90세 100세 이상 장수하는게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플고 병들고 거기다가 돈까지 없고 간병인도 없고 정말 아픈데 금전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병원이나 의료시설 아니면 요양원 요한병원을 못 가겠다면 그만큼 정말 서럽고 비참한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에 좀 편안하게 경제적 자유를 좀 획득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젊었을 때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보험일도 열심히 빡세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제 성격상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깨알같은 자랑 좀 했어요. 자 그런데 저 보험왕이 8월달에 엘사생명 재가급여를 가입하라는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9월달부터는 엘사재가급여가 일단은 지금 현재 60세까지 100만원 가입금액이 통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9월달부터는 보장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계자는 70만원 60만원 80만원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금액이 얼마나 축소가 됐지는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60만원이나 70만원으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엘사생명 외에도 다른 H생명이나 또 A생명 여러 군데에서 재가급여가 판매가 되는데 왜 엘사생명의 재가급여가 보장이 축소가 됐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요. 엘사생명만의 독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둔 일단은 보험사 중에서 가장 지급 여력이 좋다. 자 보험금 지급이 치아보험도 보험금 청구해서 아시겠지만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보험금 청구했을 때 정말 잘 나가요. 거의 조사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입금액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빠밤. 타사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 받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가 되지만 그런데 엘사생명은 납입 면제가 안 돼요. 이 부분들이 단점일 수가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타사는 10년간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엘사생명은 90세까지 쭉쭉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5세 기준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5등급 4등급을 받아서 재가 서비스를 월 1회라도 받게 되면 90세까지 25년간 매월 100만원씩 가면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그 다음에 25년이죠. 90세까지는 총 3억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일무일하게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엘사생명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황금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50세, 40세 젊은수로 미리 가입하면 20년 납입 후에 나중에 장기 요양 등급 난 못 받을 것 같아. 그래도 납입 기간 끝나고 나서 무예지 보험이다 보니까 20년 이후에 해지하셔도 황금률이 어마무시하다. 거의 100% 이상, 110%에서 120%까지 황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 완료돼도 본전 이상은 뽑을 수가 있다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빠밤 일단은 납입 도중에 혹은 납입 완료 이후에 내가 사망을 했다. 그래도 기납입 보험료, 책임준비금으로 해서 황급금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중간에 납입했다. 아니면 납입 완료됐다.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그럴 때는 상해 사망이나 일반 사망 50만원, 100만원 달랑 고작 겨우 그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해지 황급금 기준으로 높은 황급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60세까지는 100만원, 61세가 넘어가면 8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은 가입 한도도 높은 게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타사 같은 경우는 10년간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는 부분. 하지만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이나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받아도 납입 면제는 안 되고요. 중증, 치매, 시대의 점수 3점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점 아닌 단점이다. 뭐든지 완벽화 회사는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이 얼마 정도 많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급여의 가장 큰 장점인 일단은 매월 생활비를 100만원씩 10년, 5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20년, 30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엘사생명의 큰 장점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높은 보장한도. 제가 급여는 치매보험이 아니에요. 치매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진단받아야 되지만 4등급, 3등급, 2등급 받으면 여기서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단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입하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의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을 대지 않아야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주어지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 불문하고 몸이 불편하신 특히 예전에 뇌혈관이나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들 혹은 뼈마디, 척추, 디스크 여러가지 인공관절이나 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밖에 매우 수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 보험만 고객분이 L4생명 가입하고 보름 만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해주고 안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만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관할 등문상의 주소지에 주변에 재가센터나 노인복지시설 센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원장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잘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잘 받으시고 일단은 그 전에 미리미리 재가급여, 높은 한도의 재가급여를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아무래도 면책 감액기간 없고 오늘 가입했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달 안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셔도 면책 감액기간이 없고 바로 생활자금 100만 원씩 90세 90세까지 100만 원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재가센터의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의료기관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니까 실손보험으로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노후 대비 연금보험이나 아니면은 국민연금 가입 못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수급자인데 별로 그닥 돈이 매월 적게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매월 100만 원씩 받게 되면 아무래도 큰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재가센터 제대로 서비스 못 받는 사람들이 7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고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15% 본인 부담금 납입을 하지만 그 15% 몇 만 원 1, 20만 원도 없어서 지금 재가급여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애회사 생명 일단은 재가급여 본인 납입 여력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재가급여 노후 대비 정말 왔다다 왔다야